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 초보자 가이드 2편은 조금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리셀했어 리셀했으면 이 친구가 리셀한 거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요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석을 어떻게 모아서 신샹이냐, 검수냐, 레이리를 뽑느냐 요거고 그리고 탑 12에 있는 캐릭터를 잘 뽑아내서 이 친구들을 5선각 세워서 S리그까지 올라가느냐 뭐 요런 거죠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두 개씩 좀 저희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원피스 바운티러시 넘버원 채널 우리 합의 채널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지금 제가 뭐 S플러스 리그에서 떨어져서 S리그에 있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튜토리얼을 해야 되는데 이 튜토리얼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대로 다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가 초반에 오면은 어떤 캐릭터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요 밀짚모자 일당 선장 몽키디 루피 받고요 그리고 전투원 조로를 받습니다 그쵸? 여러분 전투원 조로를 받아요 이 친구들 저도 지금 레벨 1이거든요 절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매기시면 안 돼요 보시면 스킬도 매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스트도 매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네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튜토리얼을 다 진행하고 싱글로 갑니다 여러분 자, 싱글로 가서 싱글 여기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 제니스 자측에 있는 싱글 VS 있는 걸로 들어가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다이아예요 이거 다이아 모으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내가 그때 설명 못했는데 근데 나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 마왕이 때문에 요게 노말 모드가 있고요 하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노말 모드를요 처음부터 다 깨주세요 쭉 다 깨줘야 돼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많고요 모든 미션을 완료했을 때 다이아를 3개씩 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쏠쏠하다 네 상당히 쏠쏠하다 그래서 여기 보물을 눌러보면 조건이 있어요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60초 이내로 끝내야 된다 전투 캐릭터가 한 명도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종료가 돼야 된다 했을 때 완성보장 다이아를 3개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스테이지가 정상결전 끝내는 것까지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B 플러스 리그 이상 비빌 수 있는 캐릭터를 일단은 만들어놓은 다음에 여기 어려운 모드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내용의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똑같이 다이아 3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이아를 모았어요 싱글로 그러면 우리가 뽑기로 갑니다 뽑기로 자 여기 교환소 탭에 가서 아 교환소 탭이 아니죠 자 여기서 뽑기 탭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뽑기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요 하시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많이 모아놔서 레일리 사왕 샹크스 그리고 검은수염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한계를 꼭 얻어야 네 S리그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을 무조건 5성까지는 키워야 돼요 레벨 80 이상은 키워줘야 얘네를 메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내 손에 좀 맞는 캐릭터를 썩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사성이 태생인 캐릭터를 잡아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지는 우리 이제 저희가 시즌마다 탑 캐릭터 원바로 탑 캐릭터 12 뽑고 있어요 12위까지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 중 하나를 내 손에 맞는 캐릭터 하나를 골라서 가장 유난히 잘 모여요 보석이 그 잘 모이는 캐릭터 레벨이 잘 되는 캐릭터가 있어 나한테 유난히 잘 따라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로 뽑아갖고 같이 키워주시면은 나의 조합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자 형 카트라이더 어 카트라이더는 내일이야 내일 자 샌고쿠 이번에 나온 거 쓸만한 거예요 샌고쿠는 제가 서포트용입니다 서포트용 자 환혁필림 레일리 있는데 이 레일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S리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캐릭터고 저희 33시즌 기준으로 하비 채널에서는 랭킹 3위를 준 캐릭터예요 여러분 네 자 급식왕 졸시드 조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세팅이 그렇게 잘 되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좀 이제 이 캐릭터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캐릭터를 놓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르코 자 저는 요즘 마르코를 열심히 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메달에 대한 부분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메달은 일단은 공격력과 방어력 위주로 밸런스를 맞추셔가지고 이 메달을 잘 세팅해서 끼워주시면 돼요 사실 이 메달은 정말 여기 우리 마왕이가 잘 아는데 저는 되게 기본적인 부분만 알려줄게요 이런 거 보시면은 메달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고유 특성이 있어요 뭐 깃발의 보무습도가 6% 증가한다 뭐 공격력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방어력이 증가하는 메달도 있거든요 최대한 강화를 시켜주셔서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A리그까지는 가보는 거야 저는 근데 마르코가 이동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순간이동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깃발을 빨리 뽑기 위해서 깃발을 뽑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메달을 세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진행을 하면은 돼요 공격력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공격력 관련된 메달 두 개를 이렇게 넣는 거지 최고 강화한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나도 사실 이게 아직도 헷갈려 근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A리그까지의 메달 세팅은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메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요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마왕이가 친절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메인 캐릭터와 그 다음 서브 캐릭터 세팅을 하게 되죠 저는 무조건 성공으로 검은수염을 쓰고 있고요 후궁으로는 마르코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기 서포트 캐릭터 탭이 많아져요 한 칸씩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자동 편성을 누르시면 가장 합리적인 서포트 캐릭터가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고 종합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파티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제가 오늘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은 캐릭터를 어떻게 빨리 육성을 해야 되냐 계속 뽑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게 요 전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투를 할수록 요 전투 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래서 에이 플러스 이상까지 올라가시게 되면은 검은수염이랑 신샹이랑 레일리 정말 A급 캐릭터 제외하고 나서는 여기에 웬만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요만큼씩 살 수 있거든요 네 요거를 다 구매하면 캐릭터 조각을 계속 계속 얻어서 조금 조금씩 스멀스멀 레벨을 올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전투 포인트 기능까지 활용을 해서 나한테 메인으로 잡힌 캐릭터는 꼭 전투 포인트를 활용해서 레벨을 더 높이시는 형태를 갖추시면 됩니다 요것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80까지 세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영상 있죠 자 탑 12 최강 캐릭터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서 유난히 나한테 잘 뜨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을 딱 골라서 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격왕의 조각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잘 안나와요 네 자 요렇게 하면 네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사이즈가 나오시죠 저번보다는 조금 더 제가 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자 우리 고유주님은 저희가 초보자 가이드 1편 영상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놓을 건데 다시 정리한 요 2탄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달 계승은 사실은 내가 잘 못해 근데 메달 계승은 정말 우리 마왕이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메달 관련돼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고 자 이거 보시면 리그 배틀 들어가면 1위 스코어 보물상자가 있거든요 요게 보통 한 리그 3판 정도 돌리면 요게 차요 그래서 하루에 3판 정도 꾸준히 해주신 다음에 요 스코어 보물상자 꾸준히 이렇게 채워가셔가지고 여기다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은 꼭 받으시면서 레벨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서 꼭 네 진행하시고 우루진은 지금 제가 하비 3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냥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나쁘지는 않아요 자 혹시라도 하비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즌 보상으로 크리스탈 조각을 주는데 요 4선 크리스탈 조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캐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검은수염을 계속 요거 먹이고 있거든요 요 크리스탈 조각도 잘 활용하셔서 메인 캐릭터에다가 잘 투자하셔가지고 레벨업을 꾸준히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와 요정도면 쒸 초보자분도 어느정도 할 수 있겠지 내가 봤을 땐 나도 메달을 잘 모르지만 요정도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S리그까지 갈 수 있어 네 요즘은 콜라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이 콜라에 대한 것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쩌리 캐릭터들 있죠 네 쩌리 캐릭터들이 레벨 100이 되면 뽑기에서 그 친구들이 떴을 때 그게 콜라로 바뀌어요 그거 뜬 만큼 콜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콜라로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콜라 콜라 교환소에 있는 캐릭터들은 절대 뽑기에서 뜨는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콜라를 얻으면 여러분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되냐 여기 저격왕이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킹님 하비님 덕분에 신상 예전에 페스티벌 할 때 뽑고 지금까지 잘 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콜라를 얻으시면은 저격왕 쪽에 올인을 해주시고 해외 유저분들도 저격왕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격왕은 탑10 안에 드는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격왕이 올인하셔서 저격왕도 각을 잡으면 아주 괜찮은 캐릭터다 그래서 콜라 활용법까지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레벨이 낮을 때 사실은 콜라 잘 얻기 힘들고요 어느정도 레벨이 20 이상은 됐을 때 그때 콜라를 조금 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어요 효과가